다음 문제 드립니다.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 아래에 엮는 이 구성 방식은 합승마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구성 방식은 무엇일까요? 합승마차라는 뜻을 가진 구성 방식. 연극이나 영화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5초 제한시간 나갑니다. 박태환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옴니버스입니다. 옴니버스 옴니버스 정답입니다. 2라운드 여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음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로 니은과 니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칼과 날이 만나 칼날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제한시간 5초 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유음화였습니다. 유음현상, 유음화가 답이었습니다. 자음 니은이 유음인 니을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화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문제, 2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박태환 학생이 340점, 현지원 학생이 160점, 김은서 학생이 150점으로 현지원 학생과 김은서 학생 중에서 이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3라운드 진출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인구를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쌓아 만든 도표를 말합니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경사면은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구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경사면은 인구 비율을 나타냅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구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이것. 자, 무엇일까요? 자, 박태환 학생? 답은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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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